안녕하세요 이제 윗불행론도 10장 가운데 7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육바람일에는 이제 보시지게 인욕 정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갖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진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규정 지어서 다리만 끄고 앉아있는 것이 정진이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내가 정신적으로만 추구하는 것을 정진이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정신적으로는 추구하지 않고 실제 자량 수행만 하는 것을 갖다가 정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편입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나 또는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정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정진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이 품을 통해서는 정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갖다 해서 내가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닦아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진이라는 말 자체가 정자가 한문으로 정자가 이게 번뇌 없는 일로 나아가는 정미로운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걸 그냥 정진이라는 일이 뭐냐면 불사예요 부처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정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들이 정진이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탐진체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산티바께서 너무 얘기를 잘 해놓으셨어요 정립이 잘 돼 있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봐 나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욕으로 이것보다는 인내심으로 그 얘기가 더 내가 이걸 만들면서도 그때 인내심으로 할까 인욕은 앞에 사실 인욕 품에서 내 욕댐을 견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인욕은 인욕이라고 보다 여러분께서 인내심으로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더 본 뜻에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인내심으로 잘 참아내고 끈기 있게 열심히 하는 인내심으로 정진력을 키워가야 하느니 차츰 차츰 자꾸 실제 내가 부처로 바뀌어가는 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 일을 갖다 이 힘을 갖다 점점 키워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인배가 되고 마니까 하인배가 되면 어쩌냐 소인배가 되면 어쩌냐 괴로우니까 나는 괴롭게 살겠어 그럼 나중에 괴롭다는 소리도 하지 말든지 이 정진을 해나가는 힘을 점점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진력을 키워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경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경을 보는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되죠 경을 보는 넓이도 점점 더 커져야 되고 그리고 경을 하루에 한 시간씩 읽고 또 존 스님께 법문을 듣는 그 시간도 느리고 그 힘도 집중도 느리고 이해도도 높이고 해나가서 그 경을 보는 그 힘을 점점 키워 나가야 되죠 이 힘이 커있지 않으면 마치 작은 또랑에 물이 조금 내려가면서 다 물이 그냥 바닥으로 섬어 들여서 물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진력이 약하면 정진력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반복하는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정진의 힘이 약하면 그냥 조금 어느 때 하다가 스르륵 다 쓰러져서 딴짓하고 앉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가 어떠한 정진을 이를테면 경을 본다 유를 지킨다는 것도 개유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느 때는 잠깐 지켰다가 또 생각 없으면 안 지켰다가 상황 따라서 나이 들었다고 안 했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관되게 쭉 지켜서 내가 그냥 지키려고 안 해도 살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키려고 안 해도 내 일상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진력이라는 것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생활불교가 되어서 생활불교라는 말 자체도 사람들은 자꾸 다르게 얘기하는데 생활불교라는 말 자체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진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를 믿고 산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절에 갔다 오면 그거 땡이다 그건 정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게 무슨 힘이 정진력이 있겠어요 인내심으로써 정진력을 왜 이제 점점 나아가려고 하면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심을 정진을 키워가는 거예요 정진하는 그곳에서 깨달음이에요 정진을 해야만이 깨달음이 나오지 정진 안하고서는 깨달았다는 것은 그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진을 하면서 깨달았다는 것도 사기치는 것이지만 정진을 하지 않고 나는 깨달았다는 것은 그런 망상은 얼마든지 피울 수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벌고 저녁에 망상 피워서 저녁에 그냥 불 꺼놓고 방안에 금이 가득 차 있고 금구에 돈이 가득 차 있는 것은 그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지 정진하는 그 결과로써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정진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목욕탕에서 우리가 목욕을 하더라도 때를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때를 벗기는 게 있어야 내 몸이 깨끗해지듯이 그런 노력이라도 꼭 있어야 된다 바람 없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듯이 바람이 없다 그러면 나뭇가지가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바람 없는 움직임이 없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진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노력 없이 생겨나는 공덕이란 없다 노력 없이 생겨나는 것 요즘에 돈을 벌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벌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요즘에는 가끔가다 광고나 뭐 또 막 성공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저러면 내가 정신병들에게 만들어놨어 온갖 머리를 굴려가지고 돈을 벌거 그래서 노력 없이 생겨나는 공덕이라는 것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엔진을 가동시켜서 키를 잡고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노력이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만큼 추진이 되어져야 그만큼 간거죠 그죠 근데 배를 태평양 한가운데 떼어놓고 그냥 니 갈대로 가라 그러면 바람 부는대로 왔다갔다 하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자취되고 갈거라고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노력이에요 살아가는 노력이에요 정진이란 무엇인가 간단해요 정진이란 무엇인가 부처 되려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선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선법으로 선으로 나아가는 것을 정진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부처님께 처음에 실물통계를 다 얘기하는데 지양막자고 중선 봉행하라 모든 선을 받들 행하라 왜 전부다 대다수가 중생은 이기적이고 그래서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걸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짱 술 먹고 앉아서 참사 두고 앉았다 사기치고 앉아서 비트코인 넣고 앉아서 참사 두고 앉았다 그건 헌일이야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건 새는 것이래 정신이 딴 데로 새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정진의 반대가 무엇인가 하면 나태한 것과 나쁜 것에 스스로 떨어지는 것 낙심하여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들 선으로 안 나아가는 거야 그건 우리가 지금 세상은 국제적인 이 사회를 놓고 보더라도 나태하냐 굉장히 정진하냐 하고 놓고 나태하거든 왜 나태하냐 내 욕심만 피우러 뺑뺑이를 도는 것은 바쁘다고 얘기하는 정진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자기 망가지기 위해서 그냥 죽자 살자 바쁜 거라고 도둑놈이 바쁜 것은 빨리 죽 빨리 감옥 속에 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술 먹는 사람이 술 먹느라고 밥이 돌아다니는 것은 그건 병 걸려서 빨리 죽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그게 정진은 절대 아니야 선으로 나아가는 일도 아니고 이런 판단을 못 한다고 지금 굉장히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좋은 일을 하려고 바쁜가 정진을 하려고 바쁜가 보면 그게 아니야 정진을 하려고 안 바빠 정신 없이 자기를 깨뜨리는 일에 바쁜 것이지 정신이 조금 하라고 하면 되게 하기 싫어서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명상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등산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도 다리가 덜 아프다고 그러면 참사는 10분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러서 맥을 못 쓰겠다고 우리가 나쁜 짓 하면서 부지런하다고 나쁜 짓 하는 것을 갖다가 부지런하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지런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차라리 그건 나쁜 짓을 부지런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부지런한 거야 안 하는 것이 훨씬 부지런하지 나쁜 곳을 스스로 가서 자꾸 헤매고 다니는 것은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해치기 위한 힘일 뿐이지 그걸 정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두 가지가 또 병존이 안 돼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것 같지 두 가지가 병존이 안 된단 말이야 같이 안 돼 정신을 하면서 술을 먹는다 그건 불가능이야 정신을 안 하는 거야 그건 그건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아주 우울증이 오거나 아주 혼침이 와서 낙다 먹어 앉았는 아무 무기력 해가지고 내까진 게 그래서 뭐 되겠냐고 이렇게 하고 앉았는 그런 것을 정지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그러다 선생님 명상을 가르치는데 멍때리기 명상은 멍때리기 명상이 어디 있대요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냐 불을 머 물을 머 물을 머 그거는 정신이 하도 뺑글뺑글 돌아서 정신이 나갈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물 머 잠깐 정신이 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쉬어지지도 않아 그거 그런 것을 무슨 정신이라고 하자고 멍때리고 앉아서 내 머리가 하도 뺑글뺑글 돌아서 시계 만들려고 그렇게 멍때리고 앉았는데 무슨 그게 선행이 되나 그런 것들은 아니라 그 말이지 게으름과 무기력과 편리함에 무리들고 항상 우리는 자기 욕망 쪽으로는 굉장히 치그러게 나서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하고 내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업이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별로 하지라 노릉으로 가서는 용맹영진을 해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5일이고 6일이고 그냥 다리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하투장 눈이 벌게 들여다보고 밥 먹으러 다 안가고 화장실 가는 일 하고 밥도 시키다 먹고 그래가지고 돈 다 잃고 나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늘어져서 자고 말이죠 밭엔 지심이 가득하고 마누라는 산에 가서 나무에다 엎어져가 다리가 깨지고 그 지인이 돼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생은 너무 편리함에 무리들어 있어 편리한 것만 추구해 불편함으로 짜증을 내버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요양원은 요양원 컨셉이 뭐냐면 불편한 요양원이야 컨셉 자체가 불편한 요양원이야 그게 어떻게 했냐면 편마비가 온 사람이 말이야 자기 방에까지 가는데 복도가 쫙 있어 이게 바 잡고 갈 수 있는 복도가 있어 그러면 한 30분 걸어가야 돼 밥 먹으러 올 때 30분 걸어야 되잖아 그럼 하루에 6번을 30분 걷고 30분 걷고 30분 걷고 30분 걷고 30분 걷고 그 3시간을 걸어야 돼 그래가지고 편마비 온 사람들이 이게 숟가락질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숟가락 거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수 있는데 그걸 기어코 다 흘려도 숟가락을 잡고 써먹게끔 난 불편해 그냥 불편한데 불편하면 그게 적응하기 위해서 자꾸 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잖아 그래 치료가 빠르다는 거야 그래 우리도 엄청 편한 것만 추구하니까 이제 뭐 쟤는 텔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텔레비도 옛날에는 채널 돌리는 거였거든 뚜다닥 돌리는 거였거든 돌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리모컨 가지고 그냥 뭐 내가 볼 때 텔레비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뚜다닥 돌리버리니까 그것도 텔레비 채널이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수십 개 되고 IP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말아가지고 또 뭐 유튜브까지 다 달고 뭐 그럼 아 밥도 밥을 좀 있으면 내가 그럴 거야 밥을 안 치는 것도 자동으로 안 치게 될 거야 밥솥에 쌀을 넣는 것도 그게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어떻게 될까 해서 됐나 밥도 지가 다 해가지고 뭐 안에서 감아보니까 얘기를 다 해주더만 밥이 다 됐다고 얘기해 주고 밥이 다 됐다고 얘기해 주고 이제 뭐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지고 이제 뜸이 다 돌았다고 얘기해 주고 이제 보온으로 간다고 얘기해 주고 다 해주더만 뭐 그러니 뭐 편리하기가 거지 없는데 그 대신에 그만큼은 선행을 하느냐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선행은 안 해 시간나면 어디서든 잠자는 듯한 얘기하네 나는 우리나라 뭐 침대는 과학이고 뭐 저쪽으로 개떼같은 소리 하지 말아 많이 푸자 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침대를 너무 좋은 걸 해 놔 가지고 그냥 아주 잠을 갖다가 푹 자기 푹 자고 뭐 거기서 좋은 데서 자고서 좋은 데서 잠에 질이 좋게 자고서 빨리 일어나야 돼 아느라 침대가 너무 좋아 가지고 옛날에 뭐 뭐 구천 그 뭐라 그러지 그 누구나 원수 갖기 위해서 장작들이 거기서 잤다 그러잖아 장작들이 거기서 자면 뭐 10분도 막 공겨서 못 자겠지 뭐 그렇게 자면 몸이 병나겠지 말은 뭐 그 좋은 데서 주무셨으면 빨리 일어나야 돼 근데 좋은 데서 자고 깨 얼룩거리고 늦게 자 버리면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무슨 무량 대복이 있어서 그 복을 갖다가 그렇게 지속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요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 그러더라고 이거 하하하 또 것들에 온데도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래 육동의 고통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게으름맘 너무 쉽게 일어나고 생각해보십시오. 아 이게 이제 나도 요즘에 아 이게 늙는구나.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더라고. 점점 줄어들. 내가 발을 걸어가는데도 나는 이만큼 높이 뛰었다 하고 뛰었는데 높이가 한 5cm 정도 안 올라왔던가. 내 마음으로는 이만큼 높이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반도 안 올라왔던가. 그러니까 돌에 걸리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리고 좀 있으면 뭐 늙음이라는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좀 있으면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맨 마지막 보류였던 심장과 호흡이 딱 멎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라도 상태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윤회를 계속하면서 생사를 계속 할 것이라는 고통을 계속 일으키고 살 것이라는 이 전제가 없으면 윤회를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약 종국에서 낫겠지. 그러나 어느 때는 그 약도 안 듣고 의사도 어쩔 수 없이 끝날 때일 거란 말이야. 다음 생에 거듭거듭 윤회를 계속 반복할 거란 말이야. 윤회의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윤회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좀 더 나은 것으로 상승해서 공부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이 생각과 윤회의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걸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의지력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실 전후에 바로 직전이 직후니까 가난했다고. 그리고 애들이 많이 태어난 때였고 그러니까 가난해서 사실상 그래서 요즘에 무슨 어디 방송에서는 나는 자연이다. 그걸 내가 보는 이유가 다 우리 나이 또래들이야. 우리 나이보다 조금 는거나 조금 작거나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장남이 오고 가난해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또는 일찍 돌아가시고 왜 그러냐. 병원이 없으니까. 병 걸리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찍 나와가지고 학교도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다 노계다판에서 돈 벌고 이것저것 하면서 돈 벌고 해서 하다가 돈 좀 벌어질 만하니까 또 IMF 봐가지고 박삭 주저앉을 때 또 몸까지 같이 나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야.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이 가는 거야. 그때 그분들이 죽자 살자 자식들 벌어매기고 자기는 병 걸리는 줄도 모르고 돈 벌어서 자식 굶기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 벗어다기에서 한국은 전체 국민들이 그냥 애를 썼어.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온 거라고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만 보니까 제일 애가 태어날 때도 제일 많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노인네가 되어서도 제일 많잖아. 그 대접은 제일 못 받아 또. 가보니까 대접도 제일 못 받고 그냥 그렇게 하고 다 갈 것 같아. 그 세대는 희생 세대라. 샌드위치 세대라. 자식들로부터는 꼰대라는 소리 듣고 노인들한테는 다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고. 지금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산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성장을 다 이룩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애를 쓰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대부분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병원에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돈에 좀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사라질 것이고 좀 더 사라질 것이고 어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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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맨날 단순단순한 순간순간의 일들에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가 정진을 생각을 잘 안 내지. 안 낸단 말이야. 육도의 내 고통 염려하지 않는다면 게으름만 너무 쉽게 일어나고 말이야. 그렇게 현지까지 겨울은 내가 정진하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탐지 못 내 올가미에 얽히거나 걸려서 생사벗 내 그물망에 걸리고 말았으니 네 문의당 입속으로 들어간 형국인데 어찌하여 아직까지 깜깜하게 모르는가. 우리가 유네의 사슬에 유네의 그물에 걸려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 그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정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대부분이 정진하라 그러면 뭐냐면 조금 안져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좋고 건강에 좋고 이 정도 소리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명상을 참석은 뭐로 하느냐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잠자고 일어나면 깨우느던데 그건 똑같은 얘기 아니야. 가족들과 주변사람은 차례대로 저선 가도 어찌하여 그대 아직 두려움을 모르는가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하 스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요? 친구가 친한 친구들이 한 다섯 명 있었는데 세 명 죽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사람들이 가족도 뭐 어머니도 가시고 아버지도 가시고 할아버지도 가시고 또 뭐 사촌 뭐 오촌 당숙도 가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나도 갈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친구도 가고 이웃 마을의 어른도 가고 아 차점차점 다 가는구나 그럼 나도 곧 갈 거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때 아 그래 자유롭게 좀 큰소리 하고 갔는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갔던가 아니고 갈 때 그냥 정식이 혼매지고 똥싸고 그냥 바락을 하다 정식이 그냥 오락가락 하다 나도 그렇게 될 거 아닌가 아 생각을 좀 해 봐야지 그 생각은 안하는 것 같더라고 그죠 그 사람은 가던 지금 살아있는 나는 살아있으니까 저 사람은 죽었고 나는 살았고 이걸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아직 어쩌다간에 개혈로 터져가지고 인식 흐르기시 너무 허허해가지고 죽기 적까지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해 또 죽은 뒤에는 죽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째잘해 어째잘해 사실 죽는 걸 생각하면 두려워요 방법이 없는 걸 뭐 어떻게 해 부장님께서 가르쳐 놓으신 버스 타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아직까지 없어요 앞으로 선하에 좋은 약을 개발하고 뭐 별 신선도를 닦고 무슨 환약을 먹고 단약을 먹고 생난리를 쳐도 되는 게 되는 게 없어 역사에 이래로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 우주 지구가 생긴 이래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몰라 뭐 외계인은 있을지 몰라도 외계인도 안 될 거요 이 우주 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어찌해서 아직도 두려워 모르는가 그럼에도 잠에 빠진 불쌍한 이 중생이 도살짝에 끌려가는 소와도 같구나 그리고 하루하루 도살짝에 끌려가는 소 같잖아요 한 발짝 가면 도살짝 망치가 한 걸음 가까워지고 내가 두 발 쭉 끌려가면 도살짝이 두 발짝 가까워지고 3만 6천 5백 일 100살 산 날이라서 3만 6천 5백 일인데 오늘 하루 살면 빼기 하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이고 똑같다 4만 6천 5백 일이지 4만 6천 5백 일이지 여러 얘기를 전해 했더니 아유 선생님 말씀 그만하십시오 겁이 나서 내가 죽겄습니다 겁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겁먹으라고 내가 혜택하는 소리라고 정신 좀 하라고 살아날 길을 가만 않고 저성길은 깜깜하고 살아날 길은 가망이 없어 언젠가는 우리도 가망 없이 살아날 길이 가망 없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가망 없습니다 그것을 의사가 얘기하거나 누가 와가지고 아 이제 가망이 없겠네 그렇게 얘기 누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망 없어 저성길은 또 깜깜해 죽은 뒤에 뭘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명자 명부전 할 때 명부라는 것이 깜깜한 것이 명자가 깜깜한 명자야 깜깜한 명자야 깜깜한 명자야 참 염라왕이 코앞에서 놀아보고 있었는데 염라왕이란게 죽음이거든 죽음이 항상 내 곳곳에 있지 뭐 그게 숨을 들으시겠다 안 내 싶어도 그냥 곳곳에 있잖아 그 염라왕이 곳곳도 있고 그들은 어찌해서 맛난 것만 탐자고 그 맨날 맛집만 찾아다녀 요즘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맛집은 더 잘 찾아다녀 맨날 맛난거 먹자 맛난거 먹자 맛난거 먹자 이 세상에 제일 맛난 것이 정진이거든 청진이 청진은 안하고 맨날 음식만 맞는 걸 먹고 다닐라 그래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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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편하게 늘어져서 잠에만 취하는 잘 먹고 또 잘 자고 그래 그래서 이 이 지구상에서요 제일 오래된 장사가 먹는 장사 입는 장사 집 장사에요 음 그보다 더 오래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장사가 먹는 장사에요 그 여러분도 시내 다니면서 보시면요 식당이란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또 주방은 하나씩 다 있어요 집집마다 옷가게는 하나씩 옷 만드는 데는 없죠 집집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생활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따져놓고 보면 80-90%가 전부 다 의식주야 의식주야 그래서 자꾸 정지는 안하고 편안하게 늘어져서 잠에만 취하는가 그래서 전에 내가 그랬어 한 한 3,40일 전에 잠에만 취하는가 그래서 소리를 취한다는 소리들도 잠에 취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진짜 맞더라고 비몽사몽이 취해있다는 술을 먹어도 비몽사몽 그러잖아요 취해있다는 얘기에요 잠에 취해있다는 잠에 취해사는가 죽음은 시위 떠난 화살처럼 빠른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시위를 떠난 활주를 떠난 화살처럼 빨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냥 이 활을 탁 당겼다가 탁 나왔을 때 시위를 확 떠나서 날아가는 화살이 얼마나 빨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날아가서 사라져버릴 인생이라 그리고 화살이 힘이 닿으면 그냥 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 그래서 브나더쇼 같은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영국 작가가 묘비명에다가 써놓은 것이 내 의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응 가능한 한 자렌공격 쌓아야만 한다네 빨리 우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끔 지옥악의 축색에 떨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건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응 참 뼛 속에 부딪치는 소리야 네 뒤늦게 깜짝 놀라 부지런을 뜬다 해도 때 늦은 뒤 그 누구가 무엇을 하겠는가 파거 불행이야 노인 불수라 부서진 수련은 못 가고 노인은 수행하지 못해 아 아 이거 참 진짜 참 진짜 애터지는 일이야 우리 절에 보살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왜 보살님 혼자만 절에 다니시오 그랬더니 내 다니다가 우리 우리 며느리가 좀 넓거들랑 보낼게요 참 내가 욕을 한 마디 열라 그랬어요 공부를 젊어서부터 해야지 무슨 늙으면 늙으면 뭐 잘 안 돼 기억력도 약하고 앉아있으라고 해도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 허리도 아파서 파스 붙여놔도 잘 안 되고 안 되잖아 또 뭐 진옥 선생님한테 듣고 와도 뭐 가다 다 잊어버리고 가다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털털 털고 일어나지 늦게 서둘러면 안 돼 또 늦게 서둘러는 사람이 늦게 시작한 사람이고 서둘러기는 맹탕 서둘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둘러면 급하니까 서둘러다 다치기만 하지 응 또 때 늦은 뒤에 뭘 하겠는가 그러니까 제발 제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 그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증진이 돼요 약간 적당하게 편안하게 그냥 응 뭐 아파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응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타에 그 BTN 부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선에 고애선 김명숙 김월자 박복순 박윤선 조현우 불장인 감사드립니다 좋은 공덕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느낌 아버지 고맙습니다 tram